그런데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박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고객님 180포를 만나보시는데 저희가 특별 구성으로 10포를 더 드려서 총 190포. 홍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 점심 먹고 드시고 아니면 출근하시면서 드시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홍삼 아니겠습니까? 제가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홍삼을 항상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. 그래서 홍삼이 어디서 나올까요? 주머니에다 지금 제가 손을 넣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. 그냥 주머니에서 빼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먹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먹으면 정말 얼마나 좀 부러워하는지요. 남들은 다 이렇게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어떤 분들은 몸에 안 좋은 담배 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삼을 먹으니까 실제로 요즘 같은 때 아침에 몸 굉장히 무거우시잖아요. 꼭 이렇게 챙겨드세요. 맛은 홍삼의 맛입니다. 뭐 달거나 그렇지 않고요. 100% 대압이고 홍삼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쌉쓰름한 맛이 딱 목에 깔끔하게 넘어가고 업몸에서 홍삼의 기운을 딱 받았을 때는 기분 좋은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. 당연하죠.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고 있구나.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. 간단하게 하루에 한 포 이렇게 챙기시는 거지만 홍삼의 5대 기능성은 싹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면역력 증진. 요즘 같은 때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도움받아보시고요. 피로 개선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혈소판 응지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날씨 추워질수록 걱정하실 텐데요. 도움받아보시고요. 기억력 개선에 도움 줄 수 있습니다. 항산화에까지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 홍삼의 5대 기능성. 그렇죠. 이제는 하루에 한 포로 간단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.